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심택이라는 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222-800이 되겠으며 현재 시각 12월 30일 오후 3시 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심택이라는 기업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같은 경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택은 인쇄회로 기판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글로벌 빅4 메모리 칩 메이커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빅5 패키징 전문기업, ASE, 에코 등을 고객사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PCB라고 하는 인쇄회로 기판은 반도체와 전자기기의 필수적인 핵심 부품이 되겠는데요 쉽게 설명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 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하여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부터 주가가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찍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에 반영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심택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탄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 저항선을 이렇게까지 빨리 뚫어낼 줄 몰랐는데 오늘 저항선을 뚫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만 9백원의 지지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저항선을 뚫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오늘 4%가량 상승하면서 저항선을 뚫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얼마 정도에서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이 저항선을 강하게 뚫어내지 못한다면 다음 주에는 약간은 약간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락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며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을 보시게 되시면 제가 3일 이동평균선 5일, 20일, 40일, 60일로 설정해 놓았는데요 지금 차례대로 배열된 것으로 보아 지금 정배열로 전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배열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는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이제 심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심텍이라는 기업을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혹시나 심텍에 관한 정보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심텍이라는 주가변동이 컸을 때 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나 이런 것에 대해 궁금할 때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12월 31일로 이번 연도 마지막 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이번 연도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이번 연도에는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신고가를 찍었던 한 해였습니다 나는 투자자 여러분들 이번 연도도 너무너무 정말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로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셔서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중 가운데 카테고리에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로 추천했던 종목들의 리스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 저번 주 목요일날 추천했던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오전 7시 38분부터 리딩을 시작하였으며 장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미국 중시와 시황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오전 9시부터 종목 추천에 들어가며 목표가와 손적가를 정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업들이 추천한 종목들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대응을 하고 하락하게 되더라도 그에 따른 전략으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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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